음 으아아악 따뜻 너무 마르면 뭐라도 먹여야 될 것 같고 너무 크면 차이가 심해가지고 라지가 딱 적당한 거야 저는 2X 라지요 L이 보통 남자들 기준이면 약간 부족해요 저는 S요 좀 스키니한 사람?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는 라지요 이렇게 안 이렇게 싹 좀? 저는 2X 라지 있지 않을까? 상상한 분들도 결혼하고 저는 라지요 라지가 딱 적당해 라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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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을 다 가리셨네 진짜 마르셨어요 체질이신 거 일상 속에서 많이 보던 사이즈예요 학교 갔을 때도 이런 되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마른 것 같지는 않아 소리 좋아요 S 사이즈처럼 커가 몸이 S하면 완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아니다 그럼 어깨가 굉장히 넓으신데? 운동을 하셨네 운동을 하셨네 되게 슬림 하신 것 같고요 어핏이 좀 잘 맞으실 것 같아요 틀어지실 것 같 친구들이 약간 마르고 키 큰 사람들한테 끌린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인기가 많으시지 않을까 그리고 마르신 분들 특징이 손이 진짜 예뻐요 아 그렇네 사진 찍고 싶지 않아요? 내 거야 손 잡을 때 뒷줄 보이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아 저anden 깨끗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힘이 없을 것 같다는 편견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괜찮아 이거 하면 그거 못해 약간 근데 교복 입으신 거 보고 싶어요 제가 그 교복필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거 잘 어울리는 사람들 마르신 분들이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설거지하는 저희 오빠님 오신 것 같아요. 뭔가 되게 약해 보이시는... 죄송해요. 끈 있으세요? 괜찮아요. 손 한번 잡으실까요? 손이 되게 예쁘시고 되게 가뭄이 돼. 크신데? 좀 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 좋아. 한 번 하고... 아 내가 할 걸. 자 찍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체크! 하나 둘 셋. 체크! 하나 둘 셋. 체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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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손에 땀이 많으시네. 다음증 있으세요. 평소에 보는 사람들 중에 듬직하신 소형의 느낌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피지컬이 아니실까 꼭 안 좋은 게 좋은 사이즈입니다 여기가 단단한 느낌? 너무 과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믿음직한 남자를 되게 좋아해서 전형 만지고 싶은 느낌 옷도 무난하게 잘 소화하실 것 같은 피지컬을 갖고 계셔서 그중에서도 특히 댄디한 게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듬직하고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? 누가 이렇게 건드면 이렇게 같이 하실 것 같은 느낌 이런 바람이 이렇게 부리면 되게 틀린다고 장점 보자면 너무 흔하다? 근데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드라마에 보면 어느 정도 이성적인 몸을 그리면 딱 이런면 말이야 그리고 남친이면 맨날 이렇게 안겨 있을 것 같아 포근할 것 같아 아니야 근육질이어서 딱딱할 수도 있어 안아보면 알겠네 하고 싶은 그런 상체를 가지고 계세요 백허가 좀 당기네요 삼각형 피트니스 대회 나와서 이런 거 할 것 같아 원래 채영이 태영 스타일부터 쭉 있어요? 편하신 그런 거구나 등을 한 번 만져봐도 돼? 오! 야 짱딱딱해 담배 뭐야? 지금 운동하고 계신다 했잖아요 목표는 더 이렇게 하는 건가요? 더 듬직해지시려고 애교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염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쉬업 한 번만 우와 하나 둘 얼굴이 빨개지지 않나? 진짜 얼굴이... 아! 오빠 같이 가! 오! 되게 포만감이 있네요 딱 감겨요 설거지 너무 힘든데 내 여보야 못 잡았지? 여보야! 너무 좋은데요?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정말 좋아. 아 나 오늘 힘들었어. 힘들었는데 조금 리로그 안 됐어요. 힘들었구나! 안녕하세요! 진짜 진짓해 보인다. 나는 투엑스러워지니까. 딱 기대고 싶은 그런 느낌? 내 순간 놀랬어요. 투엑스라지 하면 통통할 것 같다는 편견이 있었거든요. 근데 영웅 몸 같아요. 전 투엑스라지 하면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엄청 크지가 않아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거기 자체가 일단 더 튀어나오신 느낌? 혹시 여기 뽕 넣으신 건 아니시죠? 일상생활에서 보기 힘든 등치? 공 같은 느낌? 엄청 기대고 싶으신가요? 라지에서 조금 더 커진 거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여성들이 있을 수도 있는 반면에 공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있을 것 같다. 우람하세요. 태평양 같다. 걔가 너무 진짓다. 우리 이상형을 찾는 느낌? 이거 이거 이거. 코치 의료 모델 하실 것 같아요. 어 진짜요. 운동을 자주 하시나요? 매일매일 해요? 하루에 몇 끼 정도 드세요? 여섯 끼요? 이렇게 먹으면 안 될 수가 있구나. 치르자. 덤치 좀 있으신 분들이 이러면 설레는 게 있거든요. 아 할 게요. 아 이거 머리 막아트린 거잖아요. 아 설레네요. 머리 다 졌어. 저도 한 번만 해주세요. 쉬신다. 절? 진짜요? 아 이상형을 쓰기. 네가 이 세상 모델 다 씹어먹어 하면서 걸었을까. 와 미쳤다. 우아! 우아! 짜유! 오.. 무서워요? 쭈뼛쭈뼛 저는요 영화에서 밖에 못 봤어요 이 사이즈를 우람해요 커튼 열자마자 팔 근육밖에 안 보였어요 퀴스 트레이너 중에서도 제일 탑급이 있는 그런 느낌 재현님 뭐 드셨어요? 운동하는 남자들이 우와 대박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? 야구방망이 이렇게 딱 하면 부러질 것 같아요 야구방망이가 그건 안돼요 헬스를 하면 자극받을 것 같아요 나도 이런 몸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이거야 어디에서든지 버팀목이 되어주니까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몸이 엄청 좋으시니까 웃는 것이나 아니면 쓰여 포지티나 그런 귀여운 느낌으로 가시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덩치가 이렇게 크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뒤에 있으면 내가 다려지는 거지 설렐 것 같은데? 우리 공원 그 샷 있잖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좀 설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진짜 그동안 얼마나 노력하시면서 운동했는지가 딱 몸에서 보여요 진짜 10이 안 당할 것 같아요 아이언몬 운동을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? 10 더 됐어 팔을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어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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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저도 있어요 야 너 너무 마영마영하게 여기 매달리는 거 가만히 완전 듬직해 아 근데 되게 이게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혀 옷은 나를 넣어냐라 진짜 신기해요 통 사람들이랑 앉는 거랑 desu 뭔가 달라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한번 해주세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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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와 진짜 잘하시네요 QX라지 남친 사귀면 안아줘 들어줘 이렇게 계속 할 것 같아요 갈게요 제가 생각했던 QX라지 분이 라지 분이었어요 약간 이상적인 피지컬을 가지신 분 저는요 뭔가 남자친구로서 한 번 이런 사이즈도 좋은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제가 정말 수많은 고민 끝에 이 분입니다 저는 마른 사람을 좋아해요 저를 잘 지켜줄 것 같아요 설레셔서 저는 지갑에서 골랐습니다 제 체형이랑 제일 적합한 것 같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지 모델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름은 김건민이에요 인스타 많이 놀러 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옥탑방 이호진을 운영하고 있는 이호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공개 안하고요 저는 하이티네이저 PD고요 하이티네이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애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IFB 프로 보디빌더로 활동하고 있는 김응규고요 트레이너로도 활동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